지휘관은 뒤에 서서 모든 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 저처럼 참을성 없는 사람한텐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. 우리 차례다, 스톤브링거! 진격할 시간이다, 제군들! 찌릿할 거다! 근성 부족이군! 가볍게 두 번! 한 번 더! 간다! 뻐근하던 참이었어! 테스트 좀 부탁하죠! 한 개를 넘어 보실까? 아직 멀었어! 잘 봐두라고! 또 방심했군! 예전에 천둥수리를 겁내는 신입대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절 만나고 나선 천둥수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있죠. 지휘관은 뒤에 서서 모든 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 저처럼 참을성 없는 사람한텐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.